요즘에 이제 입맛 참 없으실 것 같습니다 주시장도 참 입맛 없으실 것 같은데 이럴 때수록 이제 좀 입맛을 돋아주고 정말 예전에 그 요리왕 비룡처럼 미미미가 뜰 수 있는 그런 맛집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또 강의를 통해서 조리법까지도 좀 알려주신다고 그러는데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또 어떠한 강의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오셨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이제 교육과 함께 런앤런이니까요 교육과 함께 오늘 종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강의와 함께 종목을 볼 텐데요 런앤런이기 때문에 역시 배우는 부분도 좀 소홀히 할 순 없겠죠 오늘 매매는 추세 매매법입니다 추세 매매는 사실 굉장히 기초적인 매매라고 볼 수 있죠 주식을 처음 시작하게 됐을 때 또 배워야 되는게 지지선 저항선 그 다음에 추세선 상승추세 하락추세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봐요 하지만 항상 똑같으신 것 같아요 반복되는 말 추세 트렌드 아닌가요 이거 상승추세 상승 트렌드 아 그쵸 그쵸 이게 또 반복을 해야 머리에 또 속속 박히거든요 정보라는 게 한 번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제가 항상 중요한 것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추세 매매법인데 추세가 뭘까 저는 항상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는 걸 좋아해요 추세란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어떤 세력이나 세력 있는 사람을 따름 이 밑에가 어떻게 보면 주식에 조금 더 맞는 추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뭐 대세 경향 흐름 뭐 이게 이제 추세랑 어떻게 보면 비슷한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고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트렌드 어 제가 맞췄습니다 그렇죠 빨간 글씨 나왔습니다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이거를 찾겠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뭐냐 그 트렌드를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오늘 말씀드릴 트렌드는 이제 그 업종이라든지 섹터에 대한 트렌드가 아니라 이제 차트를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그 추세를 타고 그 추세에 올라 탄다 뭐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가에도 추세가 있습니다 주가의 추세를 아는 것 정말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 이거죠 상승하려는 종목은 계속 상승하려 하고 하락하려는 종목은 계속 하락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밑에 빨간 글씨로 기본적인 사람의 심리와는 반대다라고 했는데 제가 전에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물건은 싸면 사람들이 더 사고 싶고 사는 게 맞아요 할인할 때 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명품이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뭔가 이제 물건가격이 급등하게 되면 비싸니까 그때는 안 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주식은 아니란 말이에요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완만하게 상승 추세를 타면 탈수록 사람들이 더 타서 올리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하락하게 되면 주가는 싸지니까 뭔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한 경우는 계속 떨어지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로 진입한 종목은 조심하셔야 되고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겠죠 이게 이제 추세를 타는 매매죠 명품과도 같네요 명품은 올라갈수록 더 사잖아요 이게 명품이랑 비슷한데 이제 명품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 제품과는 조금 차별화를 둬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명품은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품절 효과 하지만 일반 상품은 보통은 하락할 때 사는 게 맞지만 주식은 아니다 주식은 상승 추세를 탈 때 사는 게 맞다 그래서 한 방향으로 형성된 추세는 강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일단 빨간 글씨를 보시면 시장의 힘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주식 경험 중에 시장에 반하지 말라 이 말 많이 있죠 연준에 반하지 말라 시장에 반하지 말라 추세를 따라라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시장의 힘에 몸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독불그 장군처럼 혼자 튀려고 하지 마라 시장이 흘러가는 흐름에 나도 몸을 맡겨서 수익을 줄 때는 같이 수익을 창출하고 리스크를 줄 때는 리스크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가의 추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2만원에 매수한 매수자의 심리에 대한 영상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일단 양봉이 이렇게 이제 하나가 떴어요 기분 좋은 양봉이죠 그 다음에 일봉입니다 일봉 일봉상 양봉이 이제 추가로 하나가 더 떴고요 역시 그 다음에 이제 갭으로 살짝 뜨면서 딱 올라갔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차익실현을 하고 싶어요 그죠? 수익을 많이 봤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차익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걸 참고 버티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장때 양봉이 쫙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봉만 가지고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연속 상승이 나왔으니까 매도를 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좀 더 보유를 하고 오히려 꺾이는 걸 보고 팔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바닥 가격이 이제 1만원이고 이 고점이 2만원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2만원까지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2만원에도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올라온 거예요 그죠? 네 2만원에 사는 사람은 바보가 아닙니다 고점 매수하고 물리려고 여기에 샀겠어요? 아니에요 그죠? 특급 포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주가 상승을 더 기대하고 매수했을 수도 있어요 바닥권에서 굉장히 빠른 시간 무려 사거래일 동안 두 배나 뛰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윗고리 없이 양봉이 형성된 겁니다 여기서 매수한 사람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보가 아니에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고 들어왔고 오히려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더 고수의 반열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윗고리도 없는 양봉이 지속될 때는 보유를 하면서 은봉이 뜰 때까지 최소한 은봉이 뜰 때까지 혹은 5일 2평선이 꺾일 때까지 홀딩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추세를 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볼게요 세아 베스트 1입니다 종목은 그냥 단순히 추세를 보기 위해서 제가 갖고 온 예시고요 보시면 이제 검은 선으로 추세선을 그어드렸어요 그래서 저점을 일치시키면서 거의 이탈하지 않고 꾸준하게 타고 가고 있는 거죠 이 위치에서는 어떨까 바닷건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매도를 해야 될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추세를 타고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홀딩을 하면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깨질 가능성보단 높다 추세를 한번 탄 종목은 매도할 필요가 없다 계속해서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세아 제지도 한번 볼게요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최저점을 일치시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상승 추세가 안 깨졌죠 안 깨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노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유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런 종목을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을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반대로 역추세로 하락추세로 가는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점을 치고 꾸준하게 하락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직 하락추세가 벗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아요 이런 종목들은 빨리빨리 매도처리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 예를 보면 한탑이라는 종목인데 역시 고점이 계속해서 일치가 되면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흐름입니다 하락추세에 있는 종목은 최대한 조심하셔야겠죠 상승추세에 있는 종목은 가져가자 그래서 오늘 종목은 역시 상승추세를 타고 가고 있는 그런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 우리손 FNG라는 종목입니다 이게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그런 종목이 시가총액도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고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양돈 부문을 주력으로 한 축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축산 관련된 종목이 살짝 떴어요 왜냐?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원전 오염수 우려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 해산물 무서워서 못 먹겠다 그죠? 저 해산물 좋아하는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저 엄청 좋아하시죠 해산물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이 원전 오염수 우려가 갑자기 또 부각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산 고기인지 어디산 고기인지 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사람들이 좀 많이 먹겠다 그래서 하림 같은 경우도 닭고기 대표주잖아요 요즘에 이제 또 갑자기 슈팅이 나오고 이런 모습들이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인해서 반영이 됐고 우리손 FNG도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뽑히고 있고요 세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여져요 바이오가스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된 섹터로도 편입될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강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 완만한 우상향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차트는 뒤에서 보도록 하고요 매수가는 2450원 전후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가는 기계처럼 지키라는 매수가는 아니에요 2460원 2440원 상관없습니다 근처로 한도가 위아래는 상관없으니까요 너프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2650원 그리고 손절가는 2300원 설정을 한번 해보고 끝으로 차트를 봐야겠죠 상승 추세를 아주 이쁘게 타고 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저점을 꾸준하게 높여가면서 검은선을 깨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흐름 보시면은 윗고리가 좀 많이 달려요 윗고리가 많이 달린다는 건 단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예전에 구길제지 한번 설명드리면서 윗고리로 단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종목도 보시면 급등했다가 밀리고 급등했다가 밀리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급등할 때 한 5% 챙기고 밑에서 다시 사고 또 챙기고 이런 반복 매매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추세 상승 추세 종목을 보자라는 관점 상승 추세 타고 가는 종목은 팔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 우리손 FNG 말씀드렸으니까요 다음 주에 리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보고 대표님 종목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결과 한번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님은 어떤 맛집 좀 신중하게 갖고 오셨겠죠? 네 신중하게 갖고 왔고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우리손 FNG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언제 모르게 쭉 올려놨다는 건 좀 재밌는 차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저는요 올리 실적입니다 올리 실적 네 올리 실적과 올리 변화 두 개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종목을 잡을 때 모멘턴과 실적이네요 그러니까 변화라는 건 완전히 변하는 거 회사가 완전히 이 회사가 정말로 미래가치 있는 회사로 변하는 거 하나랑 아니면 완전히 실적이 좋거나 이거 말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주식을 진짜 아무리 해봐도 이거 말고는 없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러면 올리 실적입니다 이번에 해성DS 해성DS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로 좀 두항을 받고 있고요 물론 프레임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없어지긴 하겠지만 지금 당장에 굉장히 급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코스피 종목입니다 코스피 종목이고 또 코스피 200이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급 들어올 수 있고요 메모리,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 매출 모두 다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사실 지금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가 나오면서 사실 자동차 관련된 종목도 좀 약세름을 보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 아니죠? 목요일자였구나 목요일자에 텔레칩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간 이유가 차량용 반도체 드디어 한국에서도 본격적으로 진행하나 이 이슈로 상한가까지 갔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핫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게 조금 더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량용 반도체 부족현상이 빠르게 해소될 수는 없는 이슈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내연기관일 땐 차량용 반도체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네 전기차로 바뀌면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진짜 사이클 자체가 워낙 슈퍼사이클로 바뀌어 들어가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거래소 종목이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코스피 200 종목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볼 것 같고요 매수가는 3만 5천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이제 너프하게 봐도 되겠죠? 네 너프하게 오히려 분할 매수하셔도 되고 주가 빠지게 되면 10% 10% 이렇게 분할 매수하시는 연락도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만 5천원 순식간 2만원 제시 드리겠는데 제가 이제 가장 주식에서 기본으로 삼는 건 그겁니다 실적으로 볼 거냐 변화로 볼 거냐 이번에 핵심 킥모드는 실적이다 아마 사상 최대 실적이 이번 연도에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